안녕하세요. 모아 DIY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이 화분을 5,000원에 샀어요. 큰 화분이 필요했는데 여기 기둥을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해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뚝뚝 잘 부러지네요. 이런 데가 다 썩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뜯겨요. 썩었어요. 여기 기둥도 이렇게 썩은 줄 몰랐어요. 그냥 말라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몬스테라를 여기 흡하내고 세웅 놓고 해서 이렇게 심어서 얘들 타고 올라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지니까 물컹물컹하고 썩은 느낌이 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녹색 곰팡이예요. 그래서 집안에 두개는 좀 그래서 이거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려요. 뽑아서 버리고 흙에서도 약간의 곰팡이 냄새가 나서 얼른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손 보세요. 이렇게 뭉그러지고 있어요. 이거를 기둥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뿌리가 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기둥만 박혀있네요. 이거 버릴 때 이렇게 톱으로 잘라야지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를게요. 이렇게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야 되는 이불이 있어 가지고 큰 봉지를 쓰는 김에 아까 그 나무가 동체를 파서 이렇게 같이 끼워서 버려요. 파다 보니까 이 안쪽에 스티로폼이 나오네요. 이렇게 큰 화분은 스티로폼을 안쪽에 넣거든요. 그래야 무겁지 않고 흙도 많이 안 들어가고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식물들 뿌리가 물기 많아서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흙을 다 치웠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 쓰레기로 막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는 큰 봉지에 한꺼번에 부어버리고 화분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사용할 거고요. 제가 여기 당근마켓에서 이거 5,000원에 샀는데 식물이랑 흙이 익는 상태로 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우는 것도 번거롭고 종량제 봉투도 써야 되고 지금 여기 이불 두 개 버리면서 그 나무 기둥 넣었는데 이걸 전체를 무겁게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면 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불같이 가벼운 거 버릴 때 같이 끼워버리고요. 다른 남은 흙들은 또 다른 쓰레기랑 합해서 버릴 거고요. 이렇게 흙이 없는 상태로 이거 5,000원에 샀다면 괜찮은데 이렇게 치워야 되니까 앞으로 흙이 있는 상태로 안 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 새 걸로 사면 2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화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5,000원에 샀는데 이렇게 수고스럽고 쓰레기 많이 나오고 이랬던 거예요. 저는 그 식물 기둥이 쓸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사왔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수레를 끌고 가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거를 차에 싣고 오는 것도 되게 번거로웠을 거예요. 그렇게 했었다면 그런 거를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